미국 싱크탱크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비밀미사일 작전기지를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월요일 새로운 보고서에서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회중리 미사일 작전기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에 따르면 이 시설은 북한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약 20개의 탄도미사일 작전기지 중 하나이며 중국 국경에서 약 25km 떨어진 자강도에 고립된 숲이 우거진 작은 상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에 따르면 회중리 미사일 작전기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장착한 연대규모의 부대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ICBM 운용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는 북한이 지난 1월 30일 회중리 기지가 있는 자강도에서 화성 12형 IRBM을 시험 발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화성 12형이 핵탄들을 탑재할 수 있고 미국 영토인 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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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